수석 디자이너들의 심혈을 기울여서 16전 현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깔아놓으시면 정말 화사하면서도 우아하면서도 정말 예쁘실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 뜬활 패턴 쪽 말고도 아예 양면으로 완벽하게 두째처럼 쓰시는데 패턴이 모던한 기약적인 패턴 자체가 굉장히 남다르죠. 그러면서 사실상은 제가 이렇게 만질 때 이 감촉 자체가 정말 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 야들야들 우리 왜 복숭아 감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들 맨 볼 포동포동 맨 볼살 만지듯이 굉장히 감촉 자체가 보들보들하고 매끄럽고 기분 좋아서 지금 이럴 때 내 피부 민감하다 예민하다 그런데 환절기라 날씨는 조금 쌀쌀할 때도 있고 뭔가 극적이고 환기도 어려운 이때에 깨끗하게 뽀송하게 덮으시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퀼팅 자체를 흔들퀼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의 흔들퀼팅 세탁을 하고 나서도 그 내구성이 너무나 좋기로 유명한 흔들퀼팅 이 고가의 공정을 다 했기 때문에 이 한 채로 고객님 지금부터 4시 4천 쭉 이어가시면 정말 너무 내가 잠자리 자는 그 자체로 휴식시간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 5만 3천 원대 앱으로 하시면 그 시작가가 무색하게 토퍼가 들어가요. 토퍼가. 방방마다 지금 퀼팅 다 들어가고 충전재를 다 넣어서 마무리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제대로 만든 토퍼를 구성 안에 다 넣었기 때문에 바자르의 남다른 16주년작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초특가로 횡재하시는 시간 뒷면에 미끄럼 방지 처리 다 돼 있어서 아이들 놀이방 매트로도 아니면 거실에 카펫처럼 침대 위 매트리스 말할 것도 없고요. 활용하기 너무 좋죠. 그냥 바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요처럼 바닥에 까시면 되는데 더 놀라운 건 바자르가 자랑하는 깨끗하게 섬유 인증, 오코텍스까지 인증을 전구성에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섬유 인증 기간 오코텍스에서 유해물질 테스트까지 완료를 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피부가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토퍼뿐만이 아니라 전구성이 오코텍스 섬유 인증 다 받았습니다. 정말 왜 뽀송뽀송 지금 매클매클 부들부들 이런 느낌 때문에 왜 잠자리 친구를 정리할 때도 먼지 날리 걱정을 덜 하면서 좀 깨끗하게 퍼근하고 아늑하게. 보세요. 정말 이국적이죠. 프랑스, 프렌치 감성. 이 뜨왈 패턴으로 베개 커버 역시나 앞뒤 동일하게 어디든 사용하실 수 있게끔 패턴 맞춰서 드리는 지금 그레이 컬러 보시는데 고객님 오늘 토퍼를 포함하고도 이 차려 미불에 베개 커버를 다 하고도 우리 아이 바꿔주는데 5만 3,910원. 앱으로 빠르게 오세요. 고객님. 왜냐하면 저희 한정 물량이다 보니까 정말로 방송을 자주 못할 것 같고요. 이 초특가 물량 16주년 작으로. 핑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이 뜨왈 프랑스 감성. 너무너무 엘레강스하죠. 코랄빛을 머금은 핑크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쉽게 질리거나 난 핑크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건 달라요. 흔들 퀼팅으로 잡아주면서 전체적으로 패턴 하나하나 색감과의 조합, 모던 패턴과의 조합이 너무 우아하고요. 저희 아예 이거 전체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느낌 보셨다면 아예 모던한 패턴으로 돌리셨을 때 감성이 어떤지 여러분 확인하시면 바자르의 이 남다른 디자인요. 디자인 연구소에서 그렇게 깐깐하게 검증하고 패턴 맞춰보는 조합들. 여러분 이 느낌으로. 어떠세요? 그냥 양면 어디든 사용 다 가능하시니까 편안하게 원하시는 대로.